와! 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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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난다! 평생이 월드! 드디어 너무 쉬운군요. 앵코를 감사드립니다. 앵코를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너와 나의 거리 부를 때 떠나지 못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클렉카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띵을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6주년이었잖아요 오늘 6주년에 띵이 되었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특별히 전해드리시고 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명에게 5월 25일 리엘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의 특별한 날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 리엘 특별한 날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5월 25일 리엘 특별한 날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이니 월드 콘서트를 할 때마다 너무 신나고 재미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맨날 우리 팬들과 함께 노래하는 노래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를 해요 다들 이 노래를 부른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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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들었어 아니요? 처음으로 오지 않나? 우리 남편이 좋아 얼굴에요 저희 형 다 좋아하는데 아, 나 또는 좋아하네요 지정의 영상이 나와요 물 뿌리는 거 좋죠? 예예예예예 저 또는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어 저희 샤이니 월드 3에 아 아 아 앵콜 마지막 곡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다들 앵상 최후의首歌 저희의 마지막 곡은 리더 형입니다 권유 형이 소개하겠습니다 최후의首歌由 우리가 최후의首歌의 앵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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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철오피